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 세계 불명의 1위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비교하면 인구 대비 유럽과 비슷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초기 대응 잘못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가 210만 명으로 10주일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5월 경제보고서도 좋지 않습니다. 1.4분기 GDP는 전문가의 예상보다 높은 5% 하락입니다. 경제 재개가 시행되면서 마스크와 거리 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반대로 마스크 쓴 손님을 안 받는 사업체도 생깁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빅테크놀로지 회사 근무자들이 도시를 떠날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회사나 직원이나 현실과 상징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남부주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니아폴리스에서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백인 경관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시위는 LA에서도 격렬했고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실과 다른 주장의 트윗에 대해 트위러가 경고한 뒤 오늘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커미셔너는 대통령의 우편 투표는 사기가 많다는 트윗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CEO는 트위로 CEO와는 다른 입장을 팍스티비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진실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트위러는 미국 대통령에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윗에도 사실 확인 경고를 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 보안법에 찬성함으로써 법이 마련되면 7월이나 8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한국티비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미국과 각 나라 또 각 도시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수치와 함께 살아가야지 되니까 이 수치 이후에 지금 오늘 나온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실업률 자체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수치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제와 연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와 사람의 삶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0만 명 넘게 사망을 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이 같은 글쎄요 공통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상사태를 겪은 것은 영향을 안 미친 나라가 없잖아요. 1945년도 대한민국 대한독립하고 이럴 때 그 이후에 2차 대전 끝나는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그래서 이제 10만 명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다 잘못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거봐 사람들 숨진 것은 다 민주당 주자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참이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스위스보다는 미국이 물론 유럽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망자가 높습니다. 그러나 또 네덜란드보다는 나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골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도시에 많다. 뉴욕 주지사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민주당이잖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슨 정치력이라기보다는 인구밀도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런던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 같은 데가 사망자 확진자가 많은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하나의 통일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은 부족했지만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어느 주보다도 먼저 스테이 앳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공통적으로 케어홈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어느 나라나 나이 드신 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구 아니면 도살장 또 다른 곳으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감옥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테스트에 문제가 있고 지금도 테스트가 미국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대응 자체도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 초기 대응 잘못한 거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보다는 중국과 비교를 하자면 나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다만 이러한 때에 유럽에서도 그런 지적은 합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지적은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미국이 이런 세계적인 일이 있을 땐 항상 지도자적인 국가를 해왔는데 지금은 WHO의 기금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우리도 다 알아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구멍이 뚫렸다고 할까요. 그런 것과 함께 이 같은 비상사태에 컨트롤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한 방송인을 살인자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기행이라고도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 기행을 저지르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는 좀 그 정도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인데도 메릴랜드 주지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했잖아요. 그 스테이 애톤도 하고 또 한국에서 테스트 같은 것도 들여오고 그 테스트 기구 들여온 것이 미국의 관료주의라든가 사실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쓰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참 그 어렵게 쓰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이 같은 것은 다 누가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죠. 이제는 어차피 같이 살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나갈 것이던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다음에는 사람이 돈이잖아요. 살아가기 위한 인간답게. 그런데 실업률은 미국이 좀 문제죠. 실업률이 지금 미국이 유럽의 한 두 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유럽의 경우는 일자리를 애당초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80% 이 정도를 회사에 해고하지 마십시오 하고 준다든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는 그런 방식을 유럽은 택하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는 실업이 되고 나면 실업수당을 많이 주는 것 이게 지금 또 이제 부작용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실업수당이 더 많은데 내가 왜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그곳에 왜 가야지 돼? 그러니까 또 고용주가 고용인을 제 실업수당 주지 마세요. 내가 일 다시 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실업수당이 더 많다고 일하러 안 나와서 내가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신고하는 신고죠. 리포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문제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알칸소나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도 확진자가 그 한 주일 전에 비해서 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알라바마,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확진자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몇 주일 전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는 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뉴욕과 뉴저지 이런 데는 지금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치를 포함해서요. 콜로라도, 펜실베니아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테스트가 더 쉬워지니까 이러면 또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돼도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나 이런 모든 손 씻는 것 유지될 것이 유지되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마스크 안 쓴 손님만 받겠다는 이런 저항정신도 아니고 뭔가요. 글쎄 반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주마다 또 도시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9시 35분경에 따로 전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10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동안 지난주에 210만 명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해서 지금까지 4,07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습니다. 10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0주일 연속을 한 주일에 100만 명 이상 최소한 200만 명 이상 이렇게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물론 지난 8주일 동안은 그 전주에 비해서는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어요. 제일 많았었던 때가 3월 달에 690만 명 그 다음 주가 660만 명 그러다가 300만 명대로 떨어지고 또 20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38개 주에서 120만 명 정도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일주일 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균형이 지금 안 맞아요. 리오프닝을 했는데 워낙에 돈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했었고 시간당 임금이나 시간당 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 빨리 와서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실업수당 받느라고 안 한다고 하고 7월까지는 이제 이것이 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케어 액트요. 다시 또 실업수당 청구를 청구하는 것을 실업수당을 주는 것을 연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대세이긴 한데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걸 연장을 하면 또 직원들 찾아서 우리가 경제를 활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럼 얼만큼씩을 어느 기간을 주느냐를 내놔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일자리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5월 달 것이요. 경제 전문가들은 뭐 실업률이 한 20% 정도는 될 것으로 보죠. 지금 뭐 약 14.7%, 15%인데 연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지역을 12군데로 나뉘어서 베이지북이죠. 그 베이지북을 보니까 5월 달에도 경제활동이 당연히 줄어들고 사업주들은 이게 잘 될 것인가 앞으로 6개월 안에 내가 리커버리를 할 수 있어 하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베이지북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비라든가 소비자들의 소비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의 생산력 같은 거 제조활동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든가 건축 이게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뭐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동차라든가 기타 등등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무튼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GDP는 1.4분기 국내 총생산이 5%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내려갔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예상할 때는 한 1.4분기에 4.8% 정도 GDP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상보다 더 조금 0.2%포인트가 많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1.4분기는 1월, 2월, 3월이니까 4월, 5월, 6월 물론 5월 달에 지금 제오프닝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 5, 6월 달에 2.4분기의 GDP는 더 나쁠 것이다. GDP라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5%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최대 8.4%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낫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리바운드에 관한 건강 자체는 주위에 따라 연방에 따라 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이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전체적인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상해요. 오히려 놀랍게도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사람이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경제 회복이 나은 것 같네 뭐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다 돼봐야지 하는 거죠. 7월달 8월달 9월달이 돼봐야 백악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7월달 8월달에 놀라울만한 리바운드가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놀랄만한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예상하는 사람보단 그렇지 않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일반인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이 똑같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CBS 뉴스를 봤는데 시카고 그쪽 지역의 뉴스예요. CBS 모닝 인사이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던데요. 시카고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서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가면 글랜앨린이라고 조금 시카고 도시에서는 30마일 정도 떨어졌으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루톤 오렌지 카운티 이 정도 될까요? 집들도 단정하겠죠. 비슷하잖아요. 항상 도시가 있고 도시 인근을 보면 그리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연봉이 거의 이제 6피규니까 적어도 10만 달러는 넘는 곳인데 거기도요. 푸드뱅크의 예약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푸드뱅크에서 배급 자체도 뭐 코비드 나이틴 바이러스 생기기 전보다 42%나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당연하죠. 그쪽 지역도 식당 뭐 가게 다 문 닫았죠. 예를 들어서 플루톤을 예를 들자면 플루톤과 부에나팍의 중간쯤에 있는 라미라다의 중간쯤에 있는 부에나팍 이쪽에 가면 한국 몰이 있잖아요. 뭐 마켓이 다 있죠. 거기에 시옵마켓 또 한국마켓 또 한남체인 다 있잖아요. 마켓도 있고 무슨 고깃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곳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이 로스앤젤레스로 보면 글랜 엘린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말하자면 플루톤 지역에 부에나팍 또 어디예요. 라하브라, 에나하임 이쪽 지역에까지 사는 사람들이 푸드뱅크에 가서 푸드를 받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다.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푸드뱅크에서 일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와서 푸드를 받아가는 것은 보지를 못했다. 상상을 하지 못했다. 경제가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 이슈가 이런 때 잘하면 이라는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이런 때 잘하면 이런 형용사가 되겠네요.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프리웨이를 막고 시위를 했었고 미니아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목 졸라서 숨지게 한 이 케이스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말 더 많은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위러와 페이스북과 백악관과 전국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제 사실은 몇십 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코비드 나인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경제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니아폴리스의 경관이 5분이 아니라 8분이 되군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동안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전화를 해서 가짜 체크로 물건을 사려고 한다 해서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46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성이 체포되기를 거부를 했고 그러자 자동차 아래 폴리스라고 써 있어요. 딱 그 목을 두 무릎으로 확 누르고 8분 동안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 숨을 쉴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하는데 옆에서 다른 세 경관들도 있었고 이 경관은 딱 주머니에다가 손도 넣고 해서 경찰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소수 인종에 대해서 무력을 쓰는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 자체야 본격적인 시작이야. 그 롯니킹 그 사건 때부터 그랬을 테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비디오로 나오고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원래는 한 수십 명이 시청에서 시작이 돼서 다운다운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프리웨이로 원오원 프리웨이가 그쪽에 있잖아요. 프리웨이로 올라탔고 한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사람이 순찰차에 유리창을 깨고 다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후드에 올라가서요. 그리고 미니아폴리스 현지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시위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위는 좀 평화적이지만 결국은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이라든가 다일러스토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쪽에 무슨 오로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탈이 일어나니까 주지사가 그쪽 지역에 가지 말아라 했고 화면으로 보면 유리창 깨고 물건 가져가고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이 경찰들을 해고가 됐죠. 결국은 그런데 해고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숨진 남성의 시스터가 감옥에 넣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니아폴리스의 시장 자체도 제이콥 프레이 시장이 경관을 백인 경관을 체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 시장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시위가 있으면 항상 불이 등장하고 돌, 돌부터 시작하죠. 불이 나중이죠. 그리고 나서는 경찰 쪽에서도 이제 수류탄, 체류 게스, 수갑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 사망자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드를 다 가게들마다 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윗을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또 법무부, 연방법무부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된다. 정의가 살아날 거다. 이게 선거 처리라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는 아주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도 어제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람들 만나는 이벤트는 아니고요. 디지털 이벤트가 있었는데 자세히 조사해야지 된다. 특히 법무부가 민권 차원에서 조사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이슈가 트위러와 연관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종류의 내용이 다른 트윗과 트위러의 조치, 그에 대한 대통령의 반격, 거기다가 또 페이스북에 마크 조커버그까지 등장을 한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방선거위원회의 커미셔너 얘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뭐 그 얘기부터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러에 여러 번 지금 우편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편투표는 사기다 하는 이런 트윗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그 트위러가 그렇지 않다라면서 이거 경고, 사인 주고 그 대통령의 트윗 아래에 다른 곳으로 링크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것을 퍼뜨린 유포 혐의로 경고를 받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그런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뭐 니콜라스 마두로라든가 베네수엘라에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볼소다로 대통령은 그런 것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연방선거위원회의 커미셔너도 3월 달에 이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상당히 장려를 했었거든요. 유타주의 경우는 전부 우편투표로 하지 않나요? 그 밖에도 다른 주도 따라가는 주들이 조금 있는데 오하이오나 와이오밍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주니까 그래도 우편투표를 이 사건 이후에도 장려를 해왔는데 워싱턴주는 민주당이지만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또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편투표가 사기가 너무 많다. 대통령의 말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최근에 두 번을 우편투표. 그것도 아주 플로리다에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도 우편투표를 했고 백악관의 그 대변인 자체도 11번을. 뭐 젊은 사람이니까요. 케일리그 맥커넨이도 11번을 지난번에 쭉 본인은 우편투표를 하고 우편투표가 지금 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규정 자체를 연방선거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없고 팩트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가 보수에 공화당에게 너무 나쁘게 일을 해 하면서 뭐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 규제를 하겠어 하고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그 규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같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니까 그 행정명령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소셜미디어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CEO들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 소셜미디어로 특히 트럼프 캠프로부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마크 조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가장 큰 광고주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고요. 이 팍스티비에 출연을 해서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실 체크를 해서는 안 된다. shouldn't 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검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검열과 진실 규명과 진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truth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크 조커버그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진실 규명과 검열과 트위러가 얘기한 것은 fact check 사실 확인이잖아요. 사실 확인과 검열과도 다르고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과도 다르다. 진실 규명은 진실과 사실은 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트위러와 페이스북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들도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는 사실은 이 이슈 자체가 트위러에서 대통령에게 경고까지 보낸 것은 조스카보로 케이스 때문이잖아요. 조스카보로라는 msnbc의 모닝조의 진행자가 연방상원의원이었을 때 스텝 멤버가 사무실에서 숨졌는데 그게 마치 조스카보로와 남녀관계였기 때문에 조스카보로가 살인한 것과 같은 거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라 하고 누구 뭐 이거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많이 트윗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숨진 여성의 남편이 19년이나 됐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상처를 일깨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트위러에 정책이 안 맞으니까 내려라 하니까 트위러가 우리는 민권이나 투표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정책이 있지만 이 같은 형사사건이라든가 범죄 범죄라고 했어요. 크라임이라고 에 대해서는 없는데 앞으로 확대하겠다 하면서 투표에 관한 그 경고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뉴욕포스트라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친근한 신문 루퍼트 머더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의 소유주가 같이 갖고 있는 거기서 이러려고 대통령 됐습니까? 이게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입니까? 하는 사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어제 오후에 월스트리트저널을 봤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굉장히 조 스카보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보수 신문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방송이 정말 거의 전형적인 방송 가운데서는 팍스가 유일한 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문도 대부분이 다 진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방송업무, CNN, MSNBC는 극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면되지 않는 보수 신문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하는 말 가운데는 제가 방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워싱턴 이그제미너, 워싱턴포스트와는 달리 워싱턴 이그제미너나 워싱턴 타임스도 때로는 문선명 씨가 설립한 대단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근하고 친 트럼프고 완전 지지 트럼프고 하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 굉장히 이 조스카보로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것을 비난을 했고요. 또 뭐가 있었던가요? 월스트리트저널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고 내셔널 리뷰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혹하게 대통령에게 혹한 얘기를 혹독한 얘기를 했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여성이 뭐 마라토너인데 마라토너가 무슨 갑자기 졸돌해서 책상에 머리를 박고 숨져 뭐 다시 사건해야 돼 하는데 마라토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러너라고 했던가요? 아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사랑하는 소유주도 마찬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증거가 없다. 그게 그 사례라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그 여성이 조스카보로와 어페어를 남녀관계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 같은 음모를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니 그 부모와 아직도 살아계신 그 여성의 부모와 남편에게 얼마나 이게 큰 상처를 주느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인용을 했었던 일리노이주의 공화당의 하원의원 아담 켄징어 얘기가 맞다. 대통령은 완전하게 가짜인 이 음모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스탑해야지 된다. 그것을 퍼뜨리는 것을 스탑해야지 된다. 이 광적인 편집증에 스탑을 해야지 된다. 그것이 공화당을 파괴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공화당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화당을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같은 사설을 썼다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던 행위를 중단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이라는 대통령 어피스를 굉장히 후직에 만들고 있고 말하자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 미국도 지금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아이템인데요.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오는 사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곳들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많지는 않겠죠. 다수의 다수의 다수는 마스크를 쓰고 오십시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테크놀로지 업계와 대도시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텍사스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계세요. 텍사스에 라레도 모닝타임이라는 주간신문이 있더군요. 그런데 역사가 아주 길어요. 1881년도부터 신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텍사스의 엘진이라는 곳에서 엘진이라는 곳에서 그다지 인구가 많지는 않네요. 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엘진 카운티의 리버티 트리트 터번이라고 선술집이죠. 리버티 자유의 나무 이런 선술집이 두 달 동안 문을 못 열게 해서 문을 열지 못했고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전부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0%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거리도 좀 넓게 하려고 뭐도 없애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장께서 케빈 스미트 씨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물론 엘진이라는 곳은 감염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53명이 감염돼서 한 명이 사망하셨는데 마스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아예 붙여놨어요. 포스터를. sorry 하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no mask allowed. 마스크 쓰신 분은 저희 선술집에 못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선술집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미국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사람을 오히려 안 받는 곳이 많아요. 로라 잉그레험도 어제 박스 뉴스 그제였던가요. 보니까 민주당은 정말 못됐어. 마스크를 평생 사람들 쓰고 있게 할 거야. 어쩜 평생 써야 할지도 모르죠. who knows. 그 마스크 쓴다는 것의 긍정성이 아니라 마스크 쓰는 것의 부정성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박스만 보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숨도 못 쉬고 이상화탄소가 많아져서 어떻다느니. 그런데 마스크 쓰시는 게 좋은 게 정설이고요. 음모론 무슨 변두리 뉴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정설 건강인데요. 특히 해서 식당이나 가게 가운데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선거에서 마스크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우리 가게에 오면 마스크를 안 써도 돼야 하는 전쟁터에서의 요새와 같다는 마지막 저항 세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스크 쓰면 쓰는 분을 안 받는 가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얘기를 하시면은 일리가 있기도 해요. 아니 술 마시는데 술 마시는데 마스크 쓰고 마시랴? 그리고 또 우리 바텐더들이 아이디하고 손님 얼굴하고 확인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마스크 쓰면 어떻게 확인해?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웃기죠? 그런데 켄터키 주의의 가스 스테이션에서도 가스 스테이션은 마스크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스토어 안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하고요. LA의 캠핑 스토어 같은데도 어딘지는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못 찾아봤어요. 악수하고 허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스컨신의 캠핑그라운드군요. LA 인근에는 다른 곳이고요. 그래서 과학자나 의료진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인 경우가 많고 팍스 뉴스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해서요. 지금 이 가게예요. 이 리버티 선술집의 가게에 어떤 손님이 C자로 시작되는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아 그리고 가게 주인 또 하나 얘기했어요. 손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술 마시기를 멈추기도 해야 되는데 얼굴 빨개지는 것도 마스크 쓰면 어떻게 보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손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암, 4단계의 암까지 극복한 사람이야. HIV 바이러스도 이겼고 나 무슨 뭐 스와니플루 같은 것도 다 이겼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터프하고 마초맨 이런 성격들이 있는 분들이 또 그런 마스크 안 쓰는 것에도 많이 동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자가격리라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나 자가격리 아닌 것이나 그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목숨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 쉬는 거지. 그런 거 보러 생존이라고 하는 거야. 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허그하고 수영하고 낚시하고 그분이 다 하신 얘기예요. 그게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 경우는 아직까지 마스크 쓰지 않고 들어왔다고 해서 쫓겨내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손님의 아이가 어떠한 장애가 있었을 때 그럴 때 그 아이에게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아이가 마스크 쓰고 술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술집에서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술 마시는 사람 가운데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걸리면 걸리라지. 걸린 뒤에 해결하면 돼. 어떻게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평생을 살 수가 있어? 평생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야. 그렇게 하시는 게 물론 선택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지역은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지금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뉴욕이라든가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숨지는 것을 본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미국들이 있다고 제가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봤고요. 대도시의 경제성장 스타 도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나 뭐 세노세나 뭐 이런 뉴욕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특히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한 이런 도시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왜 꼭 비싼 여기서 살아야지 되지 그리고 뭐 공기도 나쁘고 삶의 질도 별로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많이 그런 집도 비싸고 하는 도시를 렌트비도 비싼 곳을 떠나겠다라고 생각들을 한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도 마찬가지예요. 시애틀에도 하이텍 그런 곳이 있으니까 2017년도의 자료를 보면 악세오스가 조사를 한 겁니다. 테크놀로지, 큰 테크놀로지 회사의 90%가 5개 도시에 집중돼 있답니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노세 그리고 시애틀, 샌디에고 이런 곳인데 뉴욕은 아무래도 재정 중심이 되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택근무를 장려할 수도 있고 트위러 뭐 이런 회사들도 적어도 1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의 한 70%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도 나오고 있어요. 베이지역에 있는 서베이 조사에서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회사는 5분의 1을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블라인드 파운드라는 그런 서베이 회사다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3분의 2가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고려를 해봤답니다. 물론 하룻밤에 생길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의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테크놀로지 회사의 입장이 더 중요하겠죠. 구글 같은 회사가 또 어떤 회사가 무슨 막 우주선과 같은 그런 광활한 대지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다 흉물로 만들겠어요. 그렇진 않죠. 물론 그 회사의 그 4타임 직원들은 줄일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또 회사의 경우에는 상징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 우주선 같은 것을 지어놓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이기도 했고 해서 그러나 앞으로 대도시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정도는 뭐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테크놀로지 회사의 경우는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 15% 정도만 떠나도 도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봐야지 되는 거죠.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렇게 훌륭한 밥을 주는데도 나는 그냥 집밥과 같은 집 샌드위치와 같은 게 먹고 싶어 아주 심플한 뭐 뭐죠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같은 거 그 주변에서 그런 장사하셨던 분들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전해드린 뉴스고요. 마스크를 쓴다던가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한 인종 성향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미션 지역에서요.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사를 했더니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4,160명인데 그 가운데서 100인은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이 없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만큼 또 테스트도 덜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 대회죠. 전국 인민대회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안정적으로 잡히고 하니까 홍콩에 대해서 이걸 다 잡아야지 된다 하면서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찬성을 한 겁니다.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려면 한 7월이나 8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참 중국은 중국이에요. 2878대 1 차라리 그냥 만장일치로 하죠. 해서 8월달이나 9월이군요. 7월이나 8월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중국에서 전화받고 또 그러면 또 금방 미국에서 전화하고 우리대로 할 거예요. 중국대로 할 거예요. 중국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렇고 이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제재를 할 텐데 미국 편 들 거예요. 하면 또 중국이 전화하고 기간이 한 달 늘어났네요.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8월달이나 9월달에 집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전복 행위 테러리즘 외국의 영향도 못 받도록 뭐 이런 형태로요. 외국의 영향을 원래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해서 만약에 여차할 경우에는 홍콩에 베이징에 보안기구까지 설치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미 홍콩은 이제 자치가 아니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미국 내부나 외부나 지금 다 같이 중국의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것 같다는 말씀 정도 드리면서요. 일단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류 사무소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